서산자의 캐스트하우스 서산자의 캐스트하우스 여행 책임자 느령이예요 오늘은 제가 비비탄 권총을 한번 써볼텐데요 제가 잘 맞추는지 한번 봐주세요 3 2 1 1 1 2 2 3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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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한 번에 총 15발을 쏠 수가 있고 체험비는 천원입니다 그래서 아래 점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념품들 증정이 있을 거니까요 많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5 5 5 5 6 6 6